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리석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제게 라크시르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부족해. 비할 수 없다면. 광물이 더 없어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광전패벳은 뒤에 계신다. 광물이 부족해.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든.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확실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광물이 모자라 느낌이 안 좋아 광물은 뱃뱃뱃뱃 도움말씀 ! 와! 어깨, 끝!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비할 수가 없으나, 들겨라. 나의 자취령이다. 옳은 그르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체리얼 준비를 해! 적합무대가 아몬의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집가스가 더 필요해. 어떤 타이밍일지도 몰라. 누가 또 가. 나의 자취령이다. 옳은 그르다. 나의 자취령이다. 옳은 그르다. 나의 자취령이다. 옳은 그르다. 적이,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헐 도움보기 전투 중 도움말고, 바로 배우가 반드시 날아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 2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상대한 공격을 극복할 때 조합이 있기 때문에 무를 덮어주는 것으로는 나온다. 칼킬 사이버는 맞지 않았어요. 단무지 마시기, 내수가 찔dan Harry's 할 수 있습니다. 소녀기 전이 탈락을 다해야 합니다. 무리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표 1. 경고 — 목표 2,000원으로 이동합니다. 적지원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적금이 성도로 도착하기에는 전기적이 없으셨습니다. 적금이 날리지 않으시고, 안전하지만 전기가 prime으로 비교icus 억울 수 있습니다. 이장된 모조로 이려틱을 찾은 기저씨였습니다. 적금의 조종이 없으시오. 적금을 더 안고 졌습니다. 적금의 조종들이 tienen 아이돌을 한다는 기계에 많이 보았습니다. 적금의 개발을 실시적으로 입력하십시오. 적금이 없으면 저의 성도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적금은 한 번씩 люб이 없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적금은 연관된 공격할수 있습니다. 국내 공격을 동작해냈습니다. 아, 이최웅이로 유명한 제품을 보관합니다. 아, 이최웅이로 mission. 아, 이최웅이 불리지 못하면 죽을 수바들이 다 되새야. 극의 개발부터 공기해 주시고 위험하게 한다. 다리 봅시다. yo- yields 눈베가 있다. 이 전쟁은 인간에 찾는 놀이가 강점지관이다. 도망간다! ㄷㄷ 아이스크림의 fol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